시베리아 남부, 로고시비르스크 외곽에서 발생한 루나 린스카야 우라늄 광장 안녕하세요 라이트 세팅 까먹음 게 있어서 아는 러너가 있는데 니가 쓸만한 걸 갖고 있어 자세한 건 지금 보낼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을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카리나 리입니다 사이버넨틱 인플란트 사용을 장려하는 인기 프로젝트 이 모든 현실을 받고 있죠. 잘 지내놔요 예빨 낸치 그럼요 지게.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, 오늘은 유가타야죠? 안녕? 아, 니 미랄. 문이 또 망가졌어. 이번이 세 번째라고 두 번 다 돈 주고 고쳤는데 이놈들 사기친 거야 아, 씨발. 관리인한테 따져야겠어 맙소사! 안 돼! 이렇게 부탁할게 어디요? 난 아무도 해 진정 없어. 미친발. 이런 시발. 진짜. 나 좀 내버려 둬. 다. 아니면 소리 지를 거야. 여기 좀 도와줘! 히힛 히힛 도래 도래!